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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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야, 어떡해, 진짜. 짧았던 한순간에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. 잘한다. 오연히 시작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야윈 가슴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궂은 금이야 하필 우릴 찾아와 왜 다친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잘 어울린다, 노래가. 또 유진이만의 색깔로 탄생하네요. 촬영 기자 Wonderful. 그렇게도 빨리 끝난 인연이라며 맺지 못한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실수고 지금이냐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친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야 나 하필이면 당신과 나야 나 하필이면 당신과 나야 나 미쳤다 진짜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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